이걸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.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 언제나 실체를 타고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. 하루는 엄마가 딸기를 사서 오셨습니다. 그런데 아이는 멀쩡한 포크를 놔두고 4개의 다리 중 하나가 부러진 포크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. 엄마가 물었습니다. 너네 부러진 포크로 딸기를 먹니? 이걸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. 멀쩡한 포크로 놔두고 뭐하러 부러진 포크로 먹니? 자, 이 포크로 먹고 부러진 건 버리거라. 그런데 아이는 눈을 쏟으면서 말했습니다. 싫어요. 전 이 포크로 충분하다니까요. 이걸로도 딱 이 정도를 충분히 찍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제 엄마는 아이가 왜 그렇게 부러진 포크를 고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. 엄마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. 아가야, 엄마가 미안해. 편견을 가진 사람보다 편견 없이 우리 딸을 봐주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려무나. 넌 정말 충분한 아이란다.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누구 못지 않게 건강한 아이. 아이는 어른들이 조금만 힘을 푹 들어주고 도와주면 자신이 가진 장애쯤 충분히 이겨낼 힘을 지녔습니다.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건 편견 어린 세상의 시선들입니다.